복지학 기출문제 봅시다. 이번에 기출 특징은 뭐냐면 완벽하게 새롭게 나온 주전업고 기존 내용을 확장한 스타일로 세 개는 기존에 공부했던 거 한 개는 확장한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순서는 바꿨습니다. 바로 저희가 배운 내용 순서대로. 그래서 1번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평가지만 평가전 주제가 시설평가라서 또 법 정답도 해당되니까. 그래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에서 일단은 내용 어렵지 않고요. 바로 이항서 뭐가 있었죠. 가장 잘 나왔던 거죠. 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한 내용이 바로 신고제 평가제 1급 국가시험 했었고요. 문제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업 정보원이. 문제는 이걸 풀려면 두 가지 내용 알면 되는데 평가제 내용 얘기할 때는 제가 강조한 것이 시설 평가할 때 핵심은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 평가한다. 그래서 평가주체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사회복지사업 정보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답인 걸 알려면 이것의 법적 근거가 뭐였었다.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한 게 사회복지사업 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이고 사회보장정보원은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이다 했단 말이에요.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에 지정된 겁니다. 지정된 거. 그래서 아예 법적 근거가 달라진 거예요. 기능도 다르지만 아예 바로 도입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나무 내용이니까 기관이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재정관리 등 실천 노력 증대 그리고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 높인다. 그리고 투명성 질을 높인다. 문화하잖아요. 이거는 1, 3, 4가 문화하기 때문에 무조건 2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몰라도. 그래서 이제 1번은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 기억합시다. 후에 나올 때 시설평가주체는 장관과 시의도지사 평가주체라는 거. 그래서 평가할 때는 장관과 시의도지사가 바로 몇마다 3년마다. 그래서 보건복지령 그것은 3년마다 시설 정기적 평가하고요. 공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번에 사회보장원이 나왔는데 일단은 법적 근거는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바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보장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19년에 바로 한국자가 붙어서 명칭받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용어를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내가지고 이 양반이 바뀐 걸 모르나 정확한 표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맞는 용어란 말이에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수행은 업무 봅시다. 시스템의 운영. 한마디로 시스템 운영 업무야. 평가와 관련 없는 거겠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그런 구축과 유지기능관리개선교육상담 등 한마디로 시스템에 관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 다음은 정보처리 그리고 나서 신청접수조사결정 등 전자적 처리지원 그리고 이용권 특히 바우처. 바우처 운영 주체입니다. 바우처에 이용지금 및 정산대에 관한 필요한 시스템 운영. 이용권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보관 관리사항. 그래서 바우처 운영 주체도 바로 정보원들이고요. 나물뚝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지원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사회보장정보원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요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 주체가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이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특이한 게 연구역사 파트가 잔뜩 나왔어요. 정착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착률이. 그래서 여태껏 정착률이 한 번도 안 나온 거 처음 했어요. 물론 보직이니까 사실 필요는 없긴 해요. 가장 기본 이것도 기본 문제고요. 그 순서 엘리앱스가 정주하여 작업을 하고. 엘리앱스 정주하여 작업을 하고. 길버트가 스프레인랜드 가서 공장 개정하였다. 그래서 바로 가다나 마라. 가다나 마라. 그래서 이랑. 언니 이거 안 봤다 했죠. 이거 맞혔죠. 이건 당연히 맞혀야 되고요. 이걸 틀린 사람은 그냥 공부가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프레드법 개정구입법.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바로 엘리앱스 나오고 인보관과 CS 나오고 비스마르크 나오고 신자주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역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연구역사인데 3번은 비스마르크까지 확대되었다. 맞는 거 엘리앱스 구입법은 노동능력 참 구호 대상자를 첫 번째 노동능력에 따라 안 왔다는 거. 그 이유에서 노동력 없는 비밀은 구비난 수용보호 문화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회 방문안 우회 방문을 파견해서 적절한 원조 제공 중복구제 방지 이러면 당연히 CS가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CS. 물론 내용에서 원조 제공은 약간 논쟁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산주의협회 내용으로 문화하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최초 세계 최초 사회보험 질병보 그렇죠. 질병보 특이한 게 꼭 이걸 독일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 교수님 참 특이하다. 독일어. 독일어를 읽으면 이게 독일어가 운팔 퍼시 쇠 룡. 운팔 퍼시 쇠 룡 되네요. 운팔 퍼시 쇠 룡. 운팔 퍼시 쇠 룡. 그래서 쉽게 놨고요. 신자주의. 특히 80대 신자주의. 그리고 특히 사항이 좀 깜짝했어요. 사항이. 그래서 근로인계 복지에서 공공급여 중심. 공공은 국가겠죠. 그래서 국가 중심으로 거꾸로 되겠지요. 무난하게. 그래서 1항이 무난하게 맞고요. 그래서 2항 3항상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어. 내용들이다. 사항이 좀 깜짝이 나왔습니다. 방향을 거꾸로 해서 출제했다. 그래서 1항이 됐고요. 쉽게 놨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자주의는 국가의 축소 쪽으로. 그래서 국가보다는 근로인계 복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비스마크 3가지. 바로 8.3 질병. 8.4 산재. 8.9 두령. 다시 꼭 기억해 두고요. 4번. 이것은 그전에 계속 강조했던 것. 원래는 사회보험이 성공한 교환. 사실 이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죠. 소득보장이죠.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전제주권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바로 안전고용. 가족사항. 보건서비스. 그냥 단어 문제죠. 단어 문제. 3항은 교수님이 참 복잡하긴 했더라고요. 보편주의 원칙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주의와 선별급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 안 맞고. 또 비정액기여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정액기여제. 차등기여죠. 차등기여. 이번에 문제가 되게 좀 까다롭게 되죠. 차등기여를 비정액기여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바로 보편주의 받고요. 그리고 균등기여, 균등급여. 그런데 아예 내용 전제주권 아니고요. 사회보험 올리니까 아예 틀렸고요. 그래서 4번도 시흥률에 속했습니다. 3대 전제주권 꼭 기억합시다. 완전고용, 가족사항 혹은 아동사항. 그리고 포괄적 건강자원 서비스. 문화했고요. 5번의 욕구에 약간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5번에. 뭐 때문에 바로? 디귿 때문에. 일단은 제3위계에서 사회투자국가, 제3위계 신노동당은 사회투자국가 핵심이 뭐였죠. 소득보다 고용을 통한. 소득보다 고용을 통한 그런 복지 문제 해결을 강조했었다는 거. 그런데 고용 자체를 다른말로 기회평등이죠. 그래서 바로 결과평등보다 기회평등. 그래서 기업은 확실히 나갔고요. 그래서 기업 기본적으로 난리니까 기본적으로 리은, 리은은 맞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디귿에 달려있어요. 디귿에서. 특히 사회투자, 인적자분에 관한 투자 교육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부양할 것 무난하고요. 디귿이 문제인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통합에서 강조하지만 사회정책을 경제보다 우선한다. 복지우선, 그 말이죠. 복지우선. 그래서 좀 더 이런 고용을 강조했던 측면에서는 이 문장이 사실 이게 애매모어인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 더 강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항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고민 좀 했을 겁니다. 과연 그렇잖아요. 디귿은 확실치 않을까 그렇죠. 확실치 않아서 과연 이항일지 상일지 그 정도는 약간 고민했던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5번 맞게 찍었어요? 이 문제? 고민 안 했어요 이거? 안 하고 무조건? 틀렸다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기회평등 강조 그리고 제3위에서 바로 공정한 보상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과제 우선, 경제우선, 경제우선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효율성 중시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과 가족 책임, 선택과 존엄에 관한 계약적 관계 강조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성 중시되고요. 이 문제가 약간 좀 고민했던 문제고요. 이 꼰문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지문 3개 중에 기영리는 확실히 봤는데 과연 디귿이 맞을 틀렸지 디귿은 저희 책에 지역세 복지 나와요. 지역세 복지 그런데 지역세 복지 나오는데 그동안 제가 써놨지만 아직 문제는 안 나와서 문제풀이 언급 안 했단 말이야. 일단은 이 문제가 그래도 교수님이 넓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S펜 데스는 모형 세 가지 자유주의, 좌압주의, 사민주의 그 중에서 사민주의가 가장 발달된 복지과에서 적적자의 문안하고요. 특히 롤즈의 공정한 보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원추적 입장 이게 특이한 단어를 쓰죠. 원추적 입장. 언니 원추적 입장이 무슨 말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 원추적 입장이 어떤 입니까? 이게 이 양반이 노인 전개의 가장 기본적 시작점이었죠. 원추적 입장은 롤즈가 공정한 분배 방식 정하고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자신이 각자 자신이 자신이 능력을 능력을 모른 상태 이게 핵심이었죠. 이게 그래서 자기 능력 모른다 그 말은 모르면 다 가능성 두 가지 모두가 모두가 바로 동등한 상태 동등한 상태다. 또한 다른 말로 약자 가능성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자 가능성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을 모른단 말이야. 몰라서 몰라서 바로 모두가 동등한 상태의 그 말은 누구나 충분하게 약자 가능성 존재한다. 그때 사람들이 정할 때 바로 유리한 강자 입장보다는 약자에게 적절한 배분을 보장하는 계약은 서로 합의가 가능할 거다. 논리가 바로 핵심이란 말이야. 새로 한 거 이거 제가 이제 모호사 때 나랑 다르겠지만 이거는 지역세 복지 파트에서 언데나우스였죠. 지역세 복지 분류가 로스는 로스는 지지적 사회에서 기능적 지역사회로 그리고 테니스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그리고 에밀 드립경 바로 기계적 윤대 유기적 윤대로 기계적 윤대 기계적 이거 맞아서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 포기했어요? 애매해서 이번 특징이 새로 나온 게 거의 다 답이야 새로 나온 게 거의 다 답으로 놨다고 새로 나온 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틀리게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새로 나온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이거입니다. 에밀 드립경 드립경 지역사회 구조 일단 그래서 기영림 맞고 이랑대고요 그래서 드립경 내용 봅시다 드립경 하는데 원래는 저는 일부러 드립경 이란 프랑스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건 드립경 영어 표현이고요 원래 프랑스어로 드립경 이란 이 사람이 1858년부터 1717년까지 살았던 시기 이게 모든 걸 얘기해줍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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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근데 이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이 단어 제일 중에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학자 기원함 사회학자 사회학의 기원을 에밀 드립경 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산업사회에서 넘어가면서도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되는가 프랑스 사회학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 전체 관점은 기능주의 관점 체결원점 관점이에요 체결원 관점 그냥 그런 기능주의는 기본적으로 체결원 관점에서 사회의 유지와 안정을 강조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급속한 사회 변동관점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거 아노미라는 게 이겁니다 전통사회에서 통속 유지되었던 규범이 규범이 이제는 맞지 않아 그런데 너무 갑자기 변해서 새로운 산업사에 맞는 규범이 아직 안 돼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조금씩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규범 만들어잖아 너무 빨리 변해서 옛날 걸 맞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것을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그 혼란 상태 그래서 본래 아노미는 아가 아노미에서 이게 용어가 뭐냐면 아가 없다 그 말이고요 노미가 규범 반말에 무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 이거 무규범 이거 그런데 사실 무규번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로 옛것은 효과가 없어지고 새것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를 바로 아노미 상태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가 혼란한 상태를 아노미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조한 거 이거 사회화 사회화 빨리 새로운 사회에 맞도록 사람들을 적용시켜야 된다 사회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사회를 사회를 어느 제도가 주로 행할까 바로 가족 제도가 그래서 후에 뒤에 내용 기능지휘와 관련해서 나와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된다 연대라는 개념인데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회 구성관이 합의와 상의 의존성 공동훈담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연대 즉 사회가 유지된 방식 두 가지 있다는 거 기계적 연대와 바로 유기적 연대 나눴습니다 핵심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통사회 산업사회 이게 핵심이야 이게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기계적 연대로 바로 사회가 유지가 되고 현대에서는 유기연대로 유지가 된다 유기라는 게 바로 유기체 생명체 얘기입니다 기계연화 그러면 기계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돼요 예외가 없어 딱딱한 구조라고 고정된 구조 생명체 같은 경우는 상의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융통성 보면 옛날에 농촌사회라면 농촌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 문화 비슷한 직업 갖고 있잖아요 공동체 문화가 유지사잖아요 동질성 강조 공동체 강조 그리고 역할이 미분한 데 있고요 이산직중과 공통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곧바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융통성 예외가 없었어요 현대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이질성도 했고요 개인주의 강조되고요 계속적으로 분화 분화가 뭘까 바로 혼자 바로 작업자죠 안 되는 사회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과 서로 의존해야만 생존하는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직무의 전문화와 사회적 차이가 증가하게 되고 노동 분합에 따라 상호조성 증가 그래서 오히려 유기연대는 하나의 유기체 체계로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 말 연결되어 있다 그래야만 생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디리깽은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 바뀌면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을 표현한다는 거 기기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나눴다 즉 동질성이 지배하는 사회와 다양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서 바로 사회구성 유사성 유사성과 전통사회는 당연히 무슨 사회 기기적 연대가 지배가 될 거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세복지파트에 제가 지역사회에 불려올 때 그때 언급 많이 나왔고 강의 중에는 안 나와서 문제까지 있지 않은데 새로 나온 내용이고요 일단 기억률은 확실히 맞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기억률과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고민을 했던 게 정도 그래서 2번 3번 고민은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일단 기억률은 알아야 되고요 그중에서 바로 과연 이 새로 나온 것을 맞다 볼까 틀다 볼까 거기서 고민했을 거라는 거 그렇죠 됐고요 이거는 암기가 필요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기출과 그리고 다른 별에서 많이 제시했죠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새로 나왔어 이게 새로 나왔어 세 가진 기준 거 그렇죠 저도 일단 논리 두 가지 새로 나온 것은 최근 사업이다 또 하나 기준까지 순서를 제시하자 그래서 사통망이죠 사통망 2010년 그리고 희망복지원단 이게 바로 2012년 복지원법이 2016년 그래서 이건 자주 물어쓰고 이거 갖고 순서 풀으니까 바로 라 가 나 라가 나 라가 나오니까 딱 하나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추 두 가지 유추 새로운 제도는 최근 거일 거다 그리고 기준 거 가지고 풀어가니까 바로 답이 사항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바로 드립갱처럼 이런 식으로 기준 거 세 개에다가 하나 추가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내용이 확장되었다는 거 그러면 드립갱이 사회에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2019년에 시행된 제도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손도사업 덕분에 쭉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핵심은 개념 봅시다 돌봄 필요한 주민 주로 노인과 장애인이야 노인과 장애인 살던 곳에서 뭐가 아니고 시설보다 살던 곳에서 개인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 통합적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아두고요 시도는 2018년부터 18년 말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기억합시다 2019년부터 배경 보시면 노령에 따라 돌봄이 증가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특히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집에 돌봄은 특히 여성이 엄청난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병원보다는 시설보다는 집에서 살고 싶은 노인네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는 병원과 시설 내에서 직원 서비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 이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기 싫지만 시설과 병원을 입원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입원이 필요치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은 중요한 거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 이제 2025년까지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4대 핵심 요소 이 정도 남겹시다 그래서 주거전 인프라 특히 요새 노인분들이 단독 가구 많은데 독거는 많은데 그분들이 맞춘 케어 안심 주택 그리고 집수리, 커뮤니티 케어, 노인 도시 재생 그리고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그 뒤에 재가 돌봄 및 장기 요양 그리고 지역 서비스 연결을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한마디로 보면은 통합 사례 관리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역서 계신 노인분들에게 어떤 통합적 사례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8년부터 수립 시작해서 2020년까지 1단계, 2단계가 20년부터 25까지 구축하고요 3단계, 26부터 바로 지역서의 통합 돌봄 보편화 단계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온 거다 질 먼저 연두가 나오고 개념 알아두고요 2018부터 시도되었다는 거 주로 그러면 나올 만한 게 시선안이 거죠 집에서 그렇죠? 현재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8번 8번서는 일단은 그동안에 안 나왔던 세 가지 사약이로 나왔어요 그건 제가 강조한 거 바로 구성지 그래서 구성지 올해 꼭 나올 거였는데 딱 나오는데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깜찍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멈췄어요? 어? 병리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서 멈췄어요?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능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성은 그래도 교수님이 새로 냈지만 나머지가 다 기존 거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 교수님이 고민을 하셨구나 일단 구조 그냥 기능주의람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장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회를 바라본 사약이론이야 사약이론 기능주의가 아까 얘기했던 드립갱 관점이에요 드립갱 기능주의는 체계론 관점 뭐 체계론 관점 체계론 관점 즉 하나의 사회라는 것은 여러 부분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유기적 연대했잖아요 유기적 연대 그만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란 것은 개인이 사회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봤던 뭐요? 사회화기능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화기능 그래서 개인이 사회 적응하고자 하는 중요한 중간 역할이 가족을 통해서 사회기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적응하고자 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갈등이론은 뭐죠? 막수지이론 그래서 가족 내 이해관계 자원불평등에서 바로 갈등이론 현대사회가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서로 강요되고 불평단 분배구조다 그 막수지의가 되고요 이 상호장주의는 바로 문제를 바라본 주관성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구성조에 좀 유사한데 상호장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절대적 객관적으로 바로 정상 비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글자로 사람들이 다수 상호장을 통해서 특정현상을 부정적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다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상대성 주관적 관점이에요 여기처럼 주관적 해석 또는 가치판단이 가족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회에서 특정식의 특정다수가 어떤 현상을 바로 문제로 봐야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일단 셋 다 맞고요 문제는 우리가 사회구성주의가 계속 제가 진짜로 가장 강조한 건데 이 구성주의라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구성주의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주제 두 단어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강점 관점과 다양성 이게 핵심이야 강점 관점과 다양성 관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문제의 능력, 장점, 경험 등을 갖고 있다 또 하나 다양성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절대적 하나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남편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 분담 그렇죠? 그렇죠? 고정화된 성 역할 분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페미즘 관련되죠? 그렇죠? 고정화된 역할 분담이란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족 상태를 벽려본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슨 관점? 이것이 기능주 관점 아니면 근대주 관점이야 왜? 고정된 역할이야 그렇죠? 고정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고정된 역할 관점 고정된 역할 아니면 고정된 기능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부정적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능주 관점이야 근대주 관점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사회구성주의로는 이걸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고정된 역할은 뭐예요? 사회의 지배적 관점이에요 사회의 지배적 관점 지배적 관점 이런 지배적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할은 당연히 뭐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구성주의에서 바라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배적 관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적 바라볼 때 문제 되는 거지 바로 이 상태를 벽리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로 본다? 기능주 관점에서 바라본 관점이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한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인정한다 그래서 이건 아까 드립갱이론과 연결된 거예요 드립갱이론이 연결된 거예요 기능주의도 드립갱이론 관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체계론 관점, 기능주 관점 아니면 근대주의 관점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고정화된 역할에서 벗어난 현상을 부정적 바라보는 거고 구성주의는 이런 다양한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나오긴 나왔는데 좀 사례 가지고 나왔네 그리고요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간단히 정리했는데 기능주의는 체계론 관점이에요 체계론 그래서 뭐냐면 문제라는 것은 여기처럼 개인, 가족, 일탈적, 화임문화, 사회, 재단학, 기획 일부 한마디로 일부 부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 아닙니다 왜? 전체는 항상 안정된 사회 사회는 안정됐다 기능주의는 체계론 관점에서 사회는 안정된 합의된 고조다 안정된 합의된 고조다 그래서 전체는 옳고 바로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 잘 적응하도록 개인 변화, 부분 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까 바로 드립갱이론이에요 드립갱이론 드립갱이론은 이런 관점이에요 드립갱이론은 유기적 은대라고 얘기해요 유기적 은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개인들이 잘 오하도록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족들이 행한 여러 가지 역할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체계론 관점에서 가족을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의 기능한다 그러니까 드립갱이 유기적 은대라고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리고 갈등주의는 다른 말로 막수주 관점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바로 불평등에 분배되는 강제된 고조 사회라는 것은 강요된 거다 그래서 사회는 합의된 게 아니고 지배적에 비해서 강요된 거 강제된 고조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불평등한 분배구조 가져왔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한 분배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우정주의는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다수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볼 때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항상 옳고 그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회구성에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 문제에 관한 상대적 관점이에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시대별 지역별 사람마다 특정 것을 부정적 바라볼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족에 대한 해석 또는 가치판단을 즉 가족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로 볼 수 있고 문제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 관한 생생활을 상대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구성주의는 가족 문제는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유격심이에요 전문가는 객관적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객관적 보편적 지배적 관점이죠 사회가 가져온 하나의 지배적 관점 지배적 관점이 아니고요 바로 문제를 겸허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문제의 상대적 주관적 관점 그래서 사회구성은 약간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화된 역할에서 벗어난 것을 병리해본 것은 근대주 관점이고 대신 구성주의는 그런 고정화된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성주의가 계속 나올 것을 예상하고요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겠네 이것도 가장 쉬운 문제였었죠 9번도 윌리스 르뽀가 지시한 복제의 제도와 자녀 제도와 자녀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도는 사회구조 빈곤관 자녀는 개인적 빈곤관 그래서 사후적 자선적 서비스가 자녀죠 제도는 임시로 임시로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자녀가 되겠죠 당연히 자녀 개념이면 임시적 보충적 개념입니다 제도에서는 기존의 가족 시장이 불안전성 특히나 중요한다는 복제는 반드시 필수적 기능을 행한다 했고요 자녀에서는 바로 사회주의 발전에 반대말이죠 필수가 아니다 그 말이죠 반대자는 거죠 제도적 모형은 복제는 필수적 제도이다 자녀는 필수적 제도가 아니다 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 충족이 충분하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상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 지난번에 언니가 질문했었나 이거 핑커스미나 아직 저거나 다른 별도 아직 남았구나 아직 정책이 있으니까 기출했었구나 일단 핑커스미나의 사책에 쉬운 문제였었고 변함에게는 바로 복지사나 기관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행청소원 A군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법원 당연히 바로 클라이언 측이 됐죠 그래서 법원은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의뢰한 자는 클라이언 측이 되고요 그리고 복지사와 도움을 필요한 사람 역시 클라이언트 표적은 변화 대상 그리고 행동은 바로 비양문제결의 격려와 지지 바로 복지사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 친구들 아니면 교사들 부모들 전부 다 행동체계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사례를 복잡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런 개념에다가 사례를 집어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10번은 틀린 사람 아예 기본 개념이 안 된 거고 그래서 변함에게는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에 변화가져오기 위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체계를 확인하고 함께 노력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지사나 그리고 기관 및 조직을 변함에게 체결하고요 클라이언트는 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사와 공동 노력으로 기울이겠다는 묵직적 계약 상태 도움을 요청했거나 계약한 사람을 클라이언트에 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교육체계 변화 대상 행동과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 됐습니다 조사 조사 이것도 그러니까 1, 3, 4가 기출이고 2항이 새로 추가됐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수님이 두 개는 안 집어넣고 하나씩만 추가했어요 하나씩만 기존보다 그래서 1항이 깜찍했어요 1항이 교수님이 2항이 복잡하게 있더라고 우리가 단순 부작위와 칭화의 공통점 모였었죠 둘 다 확률 표지 그런데 확률인데 다른 이유가 좀 더 대피성을 높이고자 대피성을 높인다 표지 오류를 줄인다 그 말이잖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단순보다 칭화는 표지 오차가 작다 맞는 말이죠 줄일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래서 부정화 부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 표현하면 바로 표지 오차를 줄인다 그 말이죠 표본오차를 줄인다 아니면 대피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해서 오류를 줄이거나 대피성 높이는 방법이 칭화 표지이다 맞고요 그래서 2항이 새로 나왔어요 그렇죠 2항이 2항이 그래서 아직까지 신뢰도에 대해서 제목 나왔어 내용과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동지성 원리는 바로 반분법 이게 새로 나온 거고요 모를 때는 무조건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위적상도는 바로 일반화 정도 시험에 가장 잘 났던 내용도 있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에 그대로 똑같이 문장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조사할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3여소 제일 먼저 조작 가능 그리고 대신 무작위할 수 없고 즉 통제 곤란 그렇죠 통제 곤란 또 하나가 관찰은 여러 번 이게 바로 유사시험 설계 이건 정확하게 교재 부분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바로 1 3 4 이게 확실히 맞으니까 2항을 찍어서 답으로 유추하도록 교수님이 친절한 배려 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바로 신뢰성 방법이야 여러 개의 내용보다는 주로 반분과 상관찰자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에 배울 것이고 반분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두 개로 나누어서 같은 시간에 각각 독립된 척도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이 문장 그다우죠 동질성 원리에 깎기에서 만든 거다 동질성 그 말은 우리가 이번처럼 보세요 영어 문제 20문제 있잖아 20문제는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자 즉 같은 속성을 측정하고자 만든 척도잖아 그렇죠 이게 동질성이야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자 만든 척도라는 거 그래서 영어 문제를 어떻게 한다 반으로 나눠서 10문씩 나눠서 각각 별도로 측정해서 즉각 없이 유사하면 일관성이 있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질성 원리를 반분별에 근거한 거 이것이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 되고요 대신 사고 관찰자는 바로 두 명 이상이 관찰해서 측정 없이 유사하면 신뢰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신뢰성 확보 방법까지 개념까지 출제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뭐요 기본 1 2 사항 가지고는 참 1 3 4로 충분히 2랑 유추할 수 있도록 교수님 문제 구성했고요 욕구조사 이건 제가 여긴 지역사에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의 복지 개념이 없고 욕구조사는 조사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론을 제가 분류했어요 보면 초점집단 델파이 서베이 다 조사론이지 않았죠 그래서 조사론에 두 개나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세 가지 기출이고요 그리고 사항이 새로 이번에 새로 추가됐고 교수님이 나름대로 배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초점은 소규모 사람들을 직접 모아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고 델파이는 전문가 익명성 반복 핵심이죠 그리고 서베이는 바로 설문제를 통해서 직접 수집할 방식이라고요 사회지표가 뭐죠? 통계자료에요 통계자료에요 사회지표가 통계자료 분석이에요 통계자료 가지고 수집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지역사의 대표는 사람들 직접 초대해서 지역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나눈 거 지역사의 공청회 또는 포럼이라는데 그래서 지표분석과 지역사의 공개토론의 두 가지 구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확실히 봤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답으로 유추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지표는 한마디로 한 지역사이나 전체 인구의 어떤 차원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비율평균가 그냥 통계자료에요 한마디로 통계자료 그냥 한마디로 통계자료 제일 쉬워요 그렇죠? 사회지표 분석은 통계자료 가지고 기득자료 수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복지 관련 주요 지표들이 여기처럼 인구율 성비 혼인율 이혼률 가족구성 주택보건률 소득 질병률 이런 것들 전부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에 필요한 자료 수입 방법을 지표 분석을 합니다 지역사의 공개토론의 요구는 지역사의 포럼이랍니다 지역사의 포럼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모아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반상의 반상의처럼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의 현재 바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로부터 직접 수입한 자료인데 그래서 이 지문서 제가 특이했던 게 이분이 6월 지문으로 대표하는 왜냐하면 지역사회 공개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표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 온 사람들이 확실히 대표한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최대한 대표성이 사람들을 구성하는 핵심이야 그래서 이 형분이 새로 이번에 문제 구성 교수님이 핵심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직접 의견 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 그래서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역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럼에 있으면 포럼 포럼에 쓴 이유가 공개토론회를 포럼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실천 기록문제 이거 쉬웠었죠 그렇죠 이거 그냥 상시로 풀 수 있었던 것 기록은 개입한 사례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직원 서비스 내용 과정 달성 여부와 그리고 성과 등 문서화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복지사 관점 클라이언트 공유하자 한다 이런 문장은 무조건 맞출 수 있죠 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함께 작성의 핵심이죠 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해야 되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회관리 의뢰 협조에 중요한 도구를 활용한다 이것도 문화기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복지사의 상호장을 통해서 복지 실천 활동 문서와 효과적 서비스와 모니터 사례 지속성 소통 활성화 슈퍼존 활성화 클라이언트와 정보 공유 행정조선구 등 활용을 목적합니다 대신 문제점 어떤 문제점 자료 누출 그렇죠 정보 공개 위험성 가장 큰 위험성이야 그 기록이 누출되면 크나큰 사생활 취임의 가능성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13위에서 이것도 작년도 나왔었고 작년도 나왔는데 계속 나왔는데 폐쇄형 개방이 더 적절한 거 이거 쉬운 문제였었죠?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이것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었고 즉 이 문제는 사실 폐쇄형 질문이 바람직한 경우 그래서 작년에는 폐쇄형과 개방형에서 두 가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나왔었고요 이것처럼 시간이 제한되거나 그리고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부터 사실관계 정보 그리고 마무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 사실 구체적 내용 명료할 때 무난하게 바로 사망은 개방형 질문으로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대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개방과 폐쇄형 두 가지가 어느 것부터 시작하냐인데 면담 측에는 개방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바로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대신에 존재는 뭘 존재한다? 존재한다 여기처럼 자기의 생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답은 이거고요 감정 자유롭게 표현한다 만약 그렇고 여기처럼 익숙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오히려 개방형 질문을 크게 심리적 위협이나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오히려 폐쇄형 질문 좀 더 초점을 잡고서 정식이 확대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맞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전제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한정적 맞는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질문은 이거죠 개방과 폐쇄형 질문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현재 면담에 하게 되는 상황이나 클라이언트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두 가지 적절한 혼합사용이 이게 가장 적합하고 대신 이 문장이 맞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필수정보 예안이었던 간략한 정보 시간이 제약된 상태에서 특히나 아까 자신감 겨루진 클라이언트에게 대신 문제점은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집중한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번에서는 뭐가 확대했냐면 가족조합과 탈선과학과 개념까지 이번에 개념까지 이것도 확장 문제예요 확장 그래서 개인 문제는 가족 실천에서 가장 좋은 가족 전체의 개입이 핵심이죠 왜?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보기 때문에 비록 문제는 특정 개인이 가져도 개인과 관련된 모든 가족 구성 전체를 개입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전문가면서 특히나 이런 수평적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존재하는 사회 구성주 사회 구성주 관점이 수평적 관계 중시한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은 문제가 어떤 옛날에는 제목만 나오다가 지금 제목의 기본 개념을 많이 묻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조각은 제일 먼저 어떤 모형서 제가 기술서 얘기할 때는 어느 모형서 강조한 실천기법이다 가족조각, 가족그림 두 가지 바로 경험적 모형 경험적 모형 제가 그때 가족조각, 가족그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 있었죠? 시각화 이거 핵심했잖아요 시각화 경험적 모형은 자신과 가족이 가졌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언어 표현 이전에 중간에 시각적 표현 방시라는 거 이게 바로 경험적 모형서 강조했던 조각과 가족그림 내용이었고 그냥 탈상각은 무슨 모형? 보현모형서 가족조각은 경험적 모형서 그래서 그전에 이런 식으로 그냥 모형별 치료기법으로 분류만 나왔다고 이번에 개념까지 확대됐다는 거 그게 특성이에요 탈상각은 당연히 삼각관계를 통해서 문제 유지되는 바로 보현모형서 발생하는 건데 탈상각은 한마디로 부부가 자녀를 끌어들이지 마라 핵심이야 부부관계에 자녀를 끌어들이지 말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에게 멀어진 남편을 대신하여 그래서 자기가 남편과 소홀해진가 딸을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부부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탈상각가 됩니다 언니 어떤 상황인지 약간 이해되죠? 그렇죠? 약간 긍정기는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딸을 볼모로 삼아서 부부갈등에 끼어지면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걸 조심하는 소리야 막 남편이 싸우는데 딸이 남편 편들어 딸이 너무 미흡지요 그렇죠? 행동도 말고 그래서 부부갈등에 미숙한 미분한 자고자 부부들의 행동에 삼각관계를 통해서 자기들 갈등을 자녀에게 전수시킨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게 제가 문제해 보니까 또 하나가 이게 들어있더라고 모두 그러면 이때는 저도 문제할 때 뭔지 하냐면 왜냐하면 이 글자를 안 집어넣은 후에 저거 이 제기갖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다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가 바로 이걸 전제해요 다른 건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제기하면요 맞는 거 다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되게 이게 중요한 단서야 저도 문제할 때 이걸 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항대고 모두 맞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실천모델별 모형별 실천기법 그래서 가죽조각 가죽거림은 겸정모형 탈삼각관은 보헨모델 이것이 기출로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내용구로 새로 나왔다 증권 이것도 이게 계속 강조했던 게 그동안에 우리가 구급서는 해결식 모형서 제공만 나왔잖아요 일급서 질문 내용 나왔었잖아 그래서 바로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이번엔 절반적 문제가 뭐냐면 개념을 사례종에서 바로 얼마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같이 냈어요 그전처럼 단순 제목이 아니고 이건 다 맞췄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것이 예외 예외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물어봤던 거고요 관계성은 기출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관계성은 바로 문제를 자관점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건데 이것처럼 장기간 경제 어려움과 건강 악화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이게 대처질문이죠 그 힘든 와중에서 바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왔느냐 이게 대처질문이에요 척주질문은 내방하기 전에 0점 수량화 맞죠? 수량화 얘기고요 리을이 깜찍했어요 리을이 그래서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 와서 상담하길 잘했구나 뭐가 달라지면 바로 상상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상상이 바로 기적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예외질문 그리고 대처질문 기적질문 관계성질문 척주질문 가장 전형적으로 그래서 틀린 것이 바로 리은과 리을이 틀렸고 기역 디귿 이 정도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이랑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전반적으로는 항상 제목에서 개념까지 확대되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면담전 변화 예외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 그리고 대처질문 관계성질문 이 6개 중에 4가지가 출제되었다는 거 17번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중간에 바로 여기 사정 단계 빼고서 해야겠어요 그렇죠? 사정 단계 빼고서 그중에서 바로 두 번째 초기 단계 준비는 집단 구성이 핵심했었고요 초기에는 바로 집단과 목적 소개가 핵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 절차는 이게 준비 단계 준비 단계죠 이 정도는 유추해야 됩니다 준비 단계 그렇죠 그리고 각 구성원이 집단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은 도와준다 당연히 소개 및 목적 설정 이거 다 초기 단계고요 초기 단계고 그리고 중간에 구성원이 저항과 갈등 적적 다룬다 해서 바로 바로 문제기로 해서 이루어진 중간 단계 중간 단계 바로 ㄷ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ㄷ 찾는 게 왜냐면 기억은 당연히 준비니까 기억을 날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니는 거를 무조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ㄷ 달려요 ㄷ에 그래서 이번 문제 ㄷ이 핵심이었어요 ㄷ이 그래서 구성원이 저항 갈등 해소는 중간 단계고 그리고 규칙설명 안내 당연히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확실한 가지고 제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ㄷ은 볼 거 없어요 이거 하나 고민하면 ㄷ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ㄷ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는 ㄷ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풀 빨리 이루어진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문제 냈단 말이에요 딱 찍어서 이거 문제 빨리 이루어진 학원에서 냈는데 우리가 좀 문제 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제는 제대로 알고 또 시간 좀 필요했던 문제가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대신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이거 두 가지 중에 고민 이 정도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둘 중에 하나 고민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게 가지고 고민하면 이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는 거지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였었고 그래서 형성원 계획 단계는 바로 집단의 목적 설정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집단 구성 모집과 사랑 구성 단계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는 소개 목적 설명 목적 설정 이게 핵심이잖아요 목적 설정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가 이거 바로 저항적인 성원의 독려 이게 나올 수 없죠 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원 참여 혹은 목적 성취 원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중간 단계가 다른 말로 개입 단계에요 개입 단계죠 개입 단계 또는 문제 해결 단계를 얘기합니다 개입 단계나 혹은 문제 해결 단계란다 그동안은 종결이 잘 나오다가 이번에 중간 단계까지 역할 차이가 나왔네 이게 좀 그 전보다 좀 까다롭게 나왔고요 18번은 기존에 내고 4번도 추가했어 그렇죠 18번도 그래서 이번 스타일 다 이해되겠죠 항상 기존 것에 하나씩 추가했단 말이야 총괄은 총괄은 뭐였었죠 프레임이 끝난 뒤에 바로 존속 여부와 성공 여부 그리고 형성은 중간에 평가하는 거고 목적 설정은 같은 거죠 바로 총괄과 사망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 앞에서 총괄 평가 결과 평가 목표 달성 평가 같은 말이고요 이번에 새로 한 거 비용과 분석 우리 정책론에서 지난번 있었지 언제 있었다 바로 저거 비용 편익 분석 효과 분석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새로 출됐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그래서 프레임이 들어가는 비용만이 아니라 성과는 바로 화폐가 아닌 다른 단위 그래서 이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야 그래서 정책론에서 제가 합리적 결정에서 그 두 가지 강조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세 가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술님이 전부 다 일관된 그런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비용 편익은 투입과 산출 모두 화폐로 그런데 투입 즉 비용은 화폐로 대신 편익 산출은 화폐 아닌 다른 단위 사람 숫자라는 물건 그래서 사람 수라든가 사람 수라든가 물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이란다 왜냐하면 결과를 산출을 화폐같이 환산을 어릴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과 효과 분석에 관한 개념이 출제가 됐고요 확대됐고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진짜 짜증 났어요 이 문제가 푸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 4시에 받자마자 풀어갔는데 한 번 읽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 답이 안 나와 어 시였다고 어 이게 저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전국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 그게 사회 가정 이게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에 이게 그 차이가 큰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짜증 났다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었나 이게 짜증 났던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그냥 그 국가재생무에서 여기서 가정 지원하고 정책 수립 시행한다 특히 특히 여기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 바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잖아요 법률과 동등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분리할 경우는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할 때 부모를 교육한다 됐고요 그래서 법은 나왔는데 아 이거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문제됐더라고 어 이게 제가 좀 당황했고요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쉬웠었죠 그렇죠 건강 정신건강사회복지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당의 1차 대상은 바로 장애인과 당연히 가족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가족과 장애인과 대상 클라이언트와 가족 1차고 나머지 일반 시민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대상권 등 주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슨 관점 강점 관점 되고요 개입방법은 당연히 여기처럼 개별 쪽 그리고 통합 쪽 무난합니다 그렇죠 다 무난이죠 다 무난해서 이것도 무난하게 이왕 풀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뭐 뭐 틀렸어요 네 문제 어 사회복지역사 제가 그냥 세복지역사 세복지역사 우리나라 거 네 그걸 틀렸다고 왜 제가 이거를 네 그 한국국은 국문을 그러니까 어느 걸 다 버려있던 소리야 일본 일본 맞잖아 네 맞는데 제가 작업상하고 이 단어를 짤리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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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 복지역사 네 어 아 그거 암기상이고 그리고 그리고 해결 중심으로 예외심문하고 질문 네 아 해결 중심으로 질문을 뭐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번 했다는 소리가 네 아 기억을 못 날렸다고 아니 기억은 맞는 거지 기억디근도 아 니은 문제 아 니은이 아 그럼 3번 했으면 기억디근도 아 기억과 디근도 맞는데 아 니은을 관계성 이거 기출했었네 관계성은 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아 아 가족복지 아 아 이거 가족 그림 가족조각 이거 네 뭐 뭘 셀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디귿 네 이게 니은일이 셀다 본 거예요 어 요거 이 단어 때문에 네 어 그리고 릴은 탈상각에 약간 이해가 부족했었나 그럼 이게 어 어 그래도 공부 시간치고는 잘 맞죠 그 정도면은 어 그 정도 어 그러니까 보니까 암기상 맞췄는데 이 개념 문제에 약간 취약하네 어 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아 충평은 일단은 일단은 영역은 기출인데 대신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다 이런 스타일이고요 예 또 하나가 전반적으로 제목이 아니고 개념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해영 16문제 법령 두 문제 암기 두 문제 암기는 연구역사 우리나라 복지역사 암기 연구 법령은 아동복지와 사회복지사 합법 나머지 다 개념 문제 개념 문제 그리고요 난이도는 문제는 이제 쉽다 어렵다 기준이란 말이에요 쉽다 어렵다 제가 쉽다 얘기하면은 그냥 누구나 90 좀 맞아요 쉽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번에 누구나 90 맞을 수 있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 특히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시간 두면은 풀 수 있는데 시간 쪼달림 고려하면은 어 골과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유께 풀면 다 다 보여 근데 대개 복지역은 10분 정도 남겨 달릴 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고려해서 다름대로 쉽지 않았던 문제 그러나 새로 출제된 거 사회부장정보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 구성주의 기계적과 유기적 연대 그리고요 바로 반분분과 관찰자 가족조합 타상각화 비용편입 효과 분석 이런 것들에 새로 개념이 출제됐다는 거 그리고 내용별로 보시면 총론의 아환문제 이건 분류는 제 주관적 분류입니다 내용으로 내용으로 총론의 아환문제 나왔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서 사회복서 관련되어 있는데 대신 급여법에 있는 정보원이 나왔었고 급여법에 있는 거 나머지 특히 역사가 잘 나왔어요 역사가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런 거 역사가 많이 나왔었고 비버리지 제3의길 복지가치까지 나왔고 디르깽이 새로 나왔었고 우리학사 한 문제 그렇죠 복지제도 발달 특히 세는 것이 바로 사회문제 이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구성주의 이것도 제가 가족 복지지만 사실은 주제가 사회문제란 말이에요 사회문제 그래서 여러 개로 분리했고요 복지말 떨문 하나 정책론 없었고 왜냐하면 비용편익분석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평가 쪽에 더 관련되니까 평가를 분리했고요 인행사는 사책에 하나 나왔었고요 조사는 5문제 조사 개념과 수집방법 실천론 5문제에서 실천 제일 쉬웠고요 그래서 실천기록 질문 그리고 가족복지 2개 그리고 집단 그룹 그리고 실천모델이 해결심문제 하나 나왔어요 그전에는 항상 의계 모델 사료관리 나왔다가 나왔고요 지역세복지 안 나왔고요 행정론 평가문제 나왔었고요 서비스 2문제 이렇게 배운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정책이 안 나와 여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행사 조사는 지역세복지 안 나온 적이 있는데 정책이 명시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오기 처음이었어요 대신 분산이 나왔어요 분산 여기저기 아까 평가 쪽으로 분산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 쪽으로 아까 비용편익 분석 이 정도로 분산됐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점수를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80 이상 80까지 맞으면 잘 맞은 거다 그 정도 그 이상 부터는 남들과 비교의 비교의 그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80 맞아야 돼 그 뒤부터는 점수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의를 가질 문제입니다 떠나가 저는 복지학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비닉퀸 부익부 이랬죠 비닉퀸 부익부 무슨 말이야 영어 점수가 낮으면 복지학점이 낮아져요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가 낮으면 다른 과학도 다른 과학도 낮게 되고 영어 실력이 높으면 다른 거 높아져요 왜 영어 실력이 낮으면 시간을 다 여기 쓰다 보니까 다른 거 풀 수가 없어 그렇죠 영어를 잘하면 빨리 풀고서 다른 과학 투자하니까 바로 비닉퀸 부익부가 시험장에 그대로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복지학만 잘한다 되는 게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 복지학은 한 번에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념의 이해가 필요했었다는 거 그냥 쉬었다가 다른 별 갑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우리 우리 우리가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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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